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무 비서실장 빈소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약 7분 전 화면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었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는데 유족과 협의가 이뤄되지 않아서 약 7시간이 지난 조금 전에서야 조문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빈소 안에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요.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약 7분 전 화면입니다.